자 다음은요. 김유현님. 카메라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 중입니다. 동호회 좋죠. 이번엔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회원들이 저를 비담으로 소개하네요. 언제부터 제가 이 동호회의 비주얼 담당이었는지 신입 회원들도 아 하면서 납득하는 눈치였습니다. 비담이라는 게 비주얼 담당의 줄임말이고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저희 동호회의 공식 비담이세요. 그랬는데 신입 회원들도 어 하고 비담으로 인정을 했다. 채팅창에 넌 비만 담당이야. 넌 비듬 담당이야. 넌 비글 담당이야. 비릿 담당이야. 넌 비루함 담당이야. 비호감 담당이다. 뭐하러 보내서 가로처로 갈려.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갈려요. 비호감 담당. 비호감 담당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. 뭔가 입에 딱딱 붙고. 신입 회원들도 말을 더 이상 안 했다는 거잖아. 네. 그렇죠. 비참 담당. 예. 자.